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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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21일 여행 16탄 Start! Go! 공포방송 넘버나락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모두들 어서오십시오 여러분들 전남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온 장소는 영정사진집 뱀사골에 있는 영정사진집입니다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다고 하신 것 같고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스포하시면 안됩니다 아셨죠? 초입부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떤 상복이 있을거라고 맞네 차가 지나갔어 차가 지나갔어 차가 지나갔어 잠깐 실어 좀 하겠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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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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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몇마디 나누고 가겠습니다 어떤 한이 있으시면.. 혹시 얘기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만 활약해 주십시오 저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다리인가..? 다리가 떠 있는 것 같아..잠깐만.. 뭐야..다리가 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어디 가는 게까.. 맞고 해야지.. 브이로그.. stories.. 만두.. Gang.. 모임.. 주문해봅시다.. net.. 또치즈니스 저기 가세요 저긴가..? 저기가 그 문제의 방이구나 형님이 말씀하신 바로 문제의 방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야 여기만.. 할머니 계시죠?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 후 할머니 저기다.. 뒤..뭇있어..잠깐만.. 뭐가 돌아가냐..잠깐만.. 어디가든.. 어디가든 칼이.. 다잇.. 어디가든.. 칼하지 마세요 하지..하지 마세요 칼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거기 잠깐 확인해봐도 될까요? 제가 여기 잠깐 확인해봐도 될까요? 잠시만요. 하지 마세요!!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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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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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